아저씨 배정지방 수능은 원래 방송 많이 해요 아저씨 배정지방 아저씨 배정지방 여기 지금 여러분 또 음주방송이죠 근데 여기 지금 신문물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 다 취했어 나도 취했다 그렇게 그렇게 아저씨 배정지방 아저씨 배정지방 아저씨 배정지방 아저씨 배정지방 오랜만에 친구들 친구들이 아니고 친구 친구들 친구 가 gonna might 네 무슨 그럼 한번 듣고 로고 속에서 따라할 수 있으면 내가 한 번 나는 못 따라 해서 여건예 진짜 이 인사들밖에 못하는 인자 감사합니다. 잠깐만. 리얼 진짜. 갑자기 좀 더 켜라. 눈 좀 뜬 것 같더라. 소리도If LEEL 소리 졸려? 다 나오지. 이걸 할 수 있음 없음. 감사합니다. 연습해서 나한테 인증. 안녕.